오늘은 쥬릭스 블랙벨트에게 도전한 보드 빌더 영상입니다. 체육관 찾아가서 시비를 걸죠. 악수하란 척하면서 갑자기 주먹을 날려요. 엽사바죠. 좀. 유도수 벗고 더블 랙 택다운 시도는 하는데 브래프트가 옆으로 돌면서 백을 잡고요. 다리옥 걸고 싸대기 참 교육 당하네요. 무모하게 덤벼들었다가 이번에는 퍼플벨트 여성 여성도 대단하죠. 퍼플벨트면 목 감싸서 그라운드로 가서 백으로 역시 돕니다. 다리옥까지 걸고 리어 네이키드 초크 잡죠. 초크가 걸린 것 같아요. 경동맥을 막아서 내려가는 산소가 차단되서 기절하게 되는 원리죠. 잠깐 잠들었네요. 빨리 다리 들어줘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정신 못 차렸어요. 다시 덤벼요. 기절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고요. 다시 고란도 가서 이번에는 트라이앵글 초크 잡히고요. 저 빠져나올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. 참 교육 당하는데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덤벼 거야? 기절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아요. 어 한터 왔어요. 지금. 아무튼 오늘은 재미있는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